시어머니가 육아 전쟁을 치르는 사이, 미녀씨는 수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새 화러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한단다. 망설임 없이 호수에 입을 대는 미녀씨. 결혼 5년 차 두 아이를 키우고 장사를 하느라 억척스러운 면도사입니다. 하지만 미녀씨는 아직 스물여덟 청춘이다. 원래 하고자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조심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랑 완전 정반되죠. 어떤 일이었어요? 원래 선생님이 꿈이어서 근데 그 선생님이 장애인들, 특수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특수교육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중에 둘 다 등록금을 다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시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다. 미녀씨는 그 의외의 인생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매운탕 주문이 들어왔는데 양념이 없다. 창고에도 없는 모양이다. 마음 급한 미녀씨 2호점에 뛰어들어 냉장고를 뒤지는데. 이모, 매운탕 양념 없어요? 내 있을 것도 없어. 내 있을 것도 없다고요? 참. 결국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온 미녀씨. 급한 대로 일단 이것저것 집어넣어 보는데. 미녀씨가 아직 물려받지 못한 유일한 것. 바로 매운탕 양념이다. 남이 하면 아뜨거예요. 어머님 맛이 안 나서 어머님하고 저희 신우님이 만들어 놔요 양념을. 그런데 이렇게 손님은 있는데 양념이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급조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제대로. 혹시나 맛있지 않을까 시식해 보는데. 일단 다진 마늘로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뭔가 부족하다 이대로 내가 할 수는 없다. 엄마. 어디세요 지금? 아니 이거 매운탕.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나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잠깐 빨리 와. 언니 지금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 엄마 잠깐 오면 안 돼요? 내가 올라갈게. 알았어요. 네. 네. 결국 시어머니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 굉장히 이상한 맛이. 빨리 나가야 하는데. 글쎄 조금. 맛이 영 아닌 모양이다. 간이 좀 덜 됐어. 간이 좀 덜 됐어. 간이 좀 덜 됐어.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 새우 좀 덜 됐어. 송큰 시어머니. 뭐든 넉넉하게 들어간다. 새우도 많이 넣고. 소음도 조금 젖으니까 시원하고 맛있을 거예요. 새우가 좀 비싸요. 과연 제 맛이 날까 싶은데. 응. 됐다 됐다. 빨리 나가야 돼. 가르쳐주면 바로바로 나가는데. 안 가르쳐준다. 다 빌리기 없는 거지 뭐. 아직은 너는 손님을 좀 안 해서 하니까 그렇지. 지금 이제 오면 그때는 이제 언니도 좀 가르쳐주라고. 언니도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네. 이제 아직까지 손님 관리를 하니까 이거 할 새가 없잖아. 찌개를. 다른 일을 완벽하게 하면 그때 가르쳐줘야 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무리할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식당에 들를 때면 꼭 한바탕 청소를 하고 난다. 직원분들은 며느리가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나와서 청소까지 하세요? 아휴 지저분하니까 또 해야지. 그러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을 타박하진 않는다. 나보고 나오지 말라. 이건 이렇고만 싫어하는데. 걔도 내가 너무 이렇게 이독이 나니까. 내가 해야지. 뭔가 시키나.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20년이나 된 습관이라 참다가도 결국 수세미를 들고 만다. 진짜 바빴는데. 하려고 막 하는데 엄마가 먼저 해서 제가 할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할 시간도 없다니까 애들은. 바깥에서 손님 받으니까. 안에서 이거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 있어. 그냥 나가야 돼. 시어머니는 괜찮다 해도 제가 모자라 고생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엄마는 제가 했던 일에다가 청소까지 다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은 거죠. 저는 막 그냥 엄마한테 바쁘다고 이거 바쁘다고 생생내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다 봐야 되는데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엄마 눈에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다 보이는데. 엄마가 하시는 거 보고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계속.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에 모자라긴커녕 예쁘기만 하다. 우리 집이 오기 전에 서빙 맞춰서 조회 안 했어요. 서빙 보다가 우리 아들하고 눈 맞아서. 내가 또 붙여줬지. 이것도 물려준다고. 그리고 잘한다고. 니들 벌어서 니들 거라고. 그리고 우리 집이 시집어만은 잘해줄 거라고. 다 저거 해줄 거라고. 다 꼬셨지. 하지만 결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스물셋 어린 딸이 아홉 살 위에 사익감을 데려왔을 때. 미녀 씨의 아버지는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했다. 결국 가출까지 감행해 첫째 서준이를 낳은 미녀 씨. 그제서야 아버지는 두 사람을 인정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다. 그 사이 가게가 번창하고 하준이가 태어나고. 가족은 웃음이 늘었다. 미녀 씨가 북덩이다. 넝꿀째 굴러온 우리 미녀. 하루가 저물고 영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미녀 씨도 뒷정리로 분주하다. 미역국 끓였는데. 주방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예요? 동생이요. 누나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요. 서울에서 동생 정환 씨가 왔다.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생일상 받으려고 온 거예요. 받으려고 왔는데 안 사놨대. 미리 말을 해놔야 되는데. 누나에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멀리서 왔건만 괜히 서운하다. 사올까? 미역국 와. 미역국도 안 끓여주네. 니가 올 줄 몰랐지. 니가 못 올 것 같다며. 이미 끌리려고 끌려놨다가 안 했지. 한 8시까지 밤 오려고 하다가. 만만 생각해도 니가 아닌 거야. 잘생긴 거야. 그런 건 영화라고 봤어. 아니야. 다른 약속도 제쳐두고 찾아온 동생인데.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미녀 씨에게 4살 아래의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미녀 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키웠다. 서로가 세상의 전부이던 시절이었다. 동생을 제가 아들처럼 키운 것 같아요. 동생이 그래서 저를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한 게 정안이 옷을 사주고 진짜 너무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노트북은 잘 받겠습니다. 노트북. 손 빌었어? 어, 빌었어. 노트북 깎게 해달라고? 최신형 노트북 깎게 해달라고. 쓰던 거 줘. 쓰던 거. 쓰던 거. 최신형 쓰던 걸로. 괜찮아. 아니 진작이 왔으면. 손 다 차려놨을 거 아니야. 아니 촬영이 어떻게 끝났다니까. 근데 이거부터 못 해줬잖아. 안 돼. 안 돼. 소주 한 명이들하고? 선물로? 야 그래도 생일 케이크는 받았다. 아니. 아니 온다고 말을 안 했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끓이지 마. 어차피 안 먹을 거야. 나를 이걸로 평생 다 익을 거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미녀 씨. 와 진짜 맛있어. 그냥 끓였어. 민망한 마음에 괜한 생색을 내본다. 구색은 제법 갖춘 듯한데. 어, 맛있지. 우와 맛있다. MSG. 응. 좀.